포인트 61은 색채혼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색혼합의 원리부터 살펴보면 색혼합은 크게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시험에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합책에 대한 부분 가산혼합이 무엇인지, 간상은 무엇인지, 중간혼합 여기서 해당되는 칼라배색에 대한 부분이나 부르는 명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갑법혼합부터 보겠습니다 갑법혼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갑법혼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갑법혼색 같은 경우는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혼합방식이 되니까 색광혼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점점 가해질수록 밝아지는 것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원리를 우리 갑법혼색이라고 불러요 갑법혼색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우리 보통 RGB라고 하는 거 이게 갑법혼색의 삼원색이다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구현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TV 모니터, 액정 모니터, 무대 조명, 핸드폰 뭐 같은 것들도 되고요 영화 같은 경우도 빛에 의해서 구현되죠 영상 디자인 작업해서 공연할 때 쓴다 자 그런 것들도 다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빛의 삼원색인 RGB 모드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색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원색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빛의 삼원색을 혼색하면 이 세 가지 색상을 혼색하면 뭐가 되냐? 흰색이 된다 아마 이거 초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가 합쳐지면 모두 합쳐지면 화이트가 되더라 빛을 빨간색 빛, 초록색 빛, 블루 빛 합쳐 보면 심심하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색깔 라이팅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공연장 가면 우리 무대를 쫙 내려다보면 특히 위에 2층, 3층에서 공연장을 밑에 내려다보면 조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냥 얼굴이 워리지나 칼라 그대로 보이니까 흰색 조명을 가져다가 쓴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조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조명이 하나 한 곳에 쫙 모일 때 있죠 그럴 때 딱 보면 노란 조명, 파란 조명이 쫙 모일 때 모일 때 가운데 부분은 화이트가 되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색광처럼 보인다는 거라서 근데 그 안에 모이는 거 보면 그림자 보면 보색으로 또 나오는 모습을 보시셔서 여러분들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에요 공연장 한번 가시면 조명도 한번 보시고 조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색이 밝아지는지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막 미치겠죠 근데 여기는 화이트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그 색에 반대되는 색으로 그 색으로 그림자가 생겨서 어, 보라색이 초록색이네 어, 보라색이 빨간색이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색광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무대 조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 계획해서 더 멋있는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빛의 삼원색을 혼합하는 문제도 간혹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밝아진다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우선 외우시면 훨씬 더 편해요 빨강하고 초록 우리 색상 안으로 한번 볼게요 색상 안을 보면 빨강, 옐로우, 그린, 블루, 커플이 있다 자, 빨강하고 초록하고 합치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노란색이 만들어지죠 초록하고 파랑하고 사이에는 청록색이 있죠 청록색이 우리는 사이언이라고 불러요 시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이언, 빨강하고 파랑 사이에는 퍼플인데 약간 마젠타, 약간 자주빛 나는 그 색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색상에서 본 것보다는 명도가 조금 밝아요 얘가 합쳐지면 밝아지잖아요 원래 여기 블루퍼플이나 퍼플러를 보면 색상을 보면 약간 어둡거든요 그것보다 빛에 의한 색상에서는 그 같은 개념의 색상인데 명도가 밝아지고 채도가 조금 밝아진 그런 느낌을 느껴져요 빨강에서 파랑은 약간 보라가 중간에 있는데 뭐지? 그거를 유사하게 아, 마젠타구나 어,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C, M, Y C, M, Y 거기 플러스 K 우리 인쇄할 때 세 가지 삼원색 있잖아요 물감의 삼원색 그 개녀들이 여기 등장해요 여기 C,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자, C, M, Y 가 여기 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중간에 이것을 외울 때도 얘네들이 서로 어, 연관관계를 쭉 갖고 있어요 연계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외우시면은 더 쉬울거에요 색상만을 외워보시고 그 색상보다 조금 더 밝게 갈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C, M, Y 개랑 매칭을 시켜주시면 외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을 합치면 흰색이 된다 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갑법원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갑법원색은 색료 혼합이에요 물감의 삼원색입니다 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자, 이 색상이에요 C, M, Y죠 근데 우리 인쇄할 때는 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K, 블랙을 쓰게 됩니다 근데 블랙은 명도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첨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갑법원색에 삼원색은 C, M, Y다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다 사이언은 하늘색 빛이 좀 강하게 많이 나고요 마젠타는 보랏빛보다 자주와 보라 중간쯤에서 조금 더 톡톡 튀는 그런 채도가 높은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옐로우도 일반적인 빛의 옐로우보다는 물감의 옐로우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밝게 잡히는 그런 레몬옐로우 같은 레몬옐로우보다 좀 밝은 그런 느낌으로 옐로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컬러 프린터기 있으면 잉크 카트리지 한번 보시면 C, M, Y로 되어 있는 카트리지 그리고 블랙 카트리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물감의 3원색 간법원색의 3원색인 C, M, I가 이렇게 프린터기에 이렇게 들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프린터기 사면 포토잉크라고 별도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애들 왜 포토잉크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프린트를 하면 C, M, I, K와 R, G, B가 서로 충돌하면서 색깔이 약간씩 표현할 수 없는 색이 있어서 약간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색상들 R, G, B 칼라를 좀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잉크는 대부분 R, G, B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색료의 3원색을 혼색하면 무엇이 될까요? 검정이 된다 감사논합은 물감 그린물감 염료 인쇄 잉크 이런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구요 컬러사진 및 각종 출판 인쇄물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게 만약에 포스터디자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포토샵에서 제일 먼저 문서 설정하고 칼라 설정할 때 뭘로 설정해야 되냐 C, M, I, K로 설정해서 작업을 해줘겠죠 그러지 않고 나는 모바일에 어떤 이벤트 광고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은 모바일 환경은 빛에 의해서 구현이 되죠 그러니까 RGB로 설정해 놓고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옆으로 그 옆으로 넘어가 보면 색을 혼합했을 때 나오는 것들 예시가 들어 있죠 자 갑법은 색은 옐로우 마젠타 싸이안을 합쳐서 블랙이 되는데 이 두개의 중간 마젠타와 옐로우 사이에는 누가 있냐 레드가 옐로우와 싸이안 사이에는 그린이 마젠타와 싸이안 사이에는 블루 누구가 나왔어요 R G B가 나겠죠 RGB가 그래서 마젠타 노랑 사이에 빨강 레드 마젠타 싸이안 사이에 블루 노랑 파랑 사이에 초록 마젠타 노랑 싸이안 합치면 블랙 이 만들어진다 이 순환 구조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게 중간 혼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3개 혼합 부분에서는 항상 매해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최소 하나 많으면 두세개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데 제일 많이 출제되는거는 값법 분쇄 값법 분쇄 값법 분쇄 RGB와 CMYK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구요 그 다음에 중간 혼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중간 혼합은 또 종류가 좀 나눠져요 중간 혼합이라는게 뭔가 아까 물감을 막 직접 섞는다든지 색을 라이팅을 직접 믹스해서 만든다면 중간 혼합은 색을 혼합하는게 아니라 혼합되어져서 보이는 착시현상이에요 직접 물감을 막 팔레트해서 섞는게 아니라 혼합된 색의 색상은 두색의 중간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혼합된 색의 채도는 혼합된 색의 채도보다 약해집니다 색을 섞거나 이럴 때 보색관계 혼합은 중간 명도에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원에서 뭐 뭐였을까 노랑하고 파랑 같은걸 이렇게 손색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보색이다 이 두개를 혼합하면 중간에 초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 혼색으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 회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간 혼합으로 섞으면 물감을 막 섞으면 초록색이 나오는데 어? 이상하게 이렇게 섞으면 회색이 되네 자 여러가지 중간 혼합이 있는데 종류별로 그 특징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 혼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혼합 두가지 색을 원판 위에다 붙인 다음에 빠르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것 이거 뭐 색팽이 같은거죠 영국의 물리학자는 맥스웰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도와 채도가 중간 정도 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색을 두개를 딱 판에다가 돌림돌림 돌림판 여기다 빨간색 여기는 뭐 주황색 뭐 이런걸 섞었다 노란색 이런걸 섞었다 그러면 이 색의 중간 정도의 명도 중간 정도의 채도로 보이게 됩니다 두색 중에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색료가 혼합된 것이 아니므로 개시각법 혼색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시각법 혼색 실제로 섞은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 색팽이 바람팽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 회전 혼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돌리면 이 검정과 흰색의 중간 명도인 회색으로 보이고 약간 중 명도 저명도인 색상을 돌었더니 좀 더 진한 색 위주로 혼합돼서 보인다 합쳐져서 중간 색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치 혼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치 혼합 자 병치 혼합은 언제 또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 체크무늬 같은 옷 많이 입잖아요 체크 직조라는 거 자 그게 은근히 병치 혼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색용 혼합이 아닌 밀접된 여러 옆의 색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혼합되어 보이는 거 특히 직물의 짜임 노란색 실과 빨간색 실을 엮어서 보면 주황색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점묘화 우리 신인상파들이 많이 했던 게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다 직접 찍어서 색이 혼합되어 진 것처럼 보이게 작업을 했죠 자 그걸 우리의 점묘화 라고 부르는데 그 점묘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혼합된 현상처럼 보입니다 또는 우리 인터넷에서 약간 저해상도의 이미지 GIF 이미지를 보면 GIF에서도 색상 수가 GIF가 최대 256 컬러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올 컬러처럼 컬러를 다양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 색상을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병치 혼합 기법을 이용해요 병치 혼합 기법으로 빨간과 노랑을 막 점을 찍어서 중간에 주황색처럼 보이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쿠팡이나 뭐 이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막 GIF 애니메이션에서 사진이 여러 컷이 반복돼서 보여지는 그런 광고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점 점 점 점 막 사진들이 깨끗하게 보지 않고 점 점 점 점 점 돼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디더링이라는 작업이에요 디더링 디더링에 의해서 색상을 자연스럽게 올 칼라 수백만 칼라 수천만 칼라 쓸 수 없으니까 이 올 칼라로 쓰지만 걔가 중간중간 색을 찍어가면서 중간색을 더 많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효과를 주는 거죠 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병치 혼합인 거예요 병치 혼합 그래서 병치 혼합의 원리를 이용한 효과를 배졸드 효과라고 합니다 배졸드 효과를 디더링도 어떻게 보면 배졸드 효과를 나타낸 거죠 병치 혼합은 배졸드다 비읍 비읍 앞장만 따서 외우시면 병치 배졸드 병치 배졸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신상파인 쇠라 신약크의 점묘화 모자이크 직물 인쇄 TV영상 오바트 이런 것들에서 병치 혼합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배졸드 효과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비에 의해 색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직물에서 하나의 색을 변화시키면 직물 전체의 색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현상이 바로 배졸드 효과다 배졸드 효과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 색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색체계 표색계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표색계 정량적이고 개통적으로 색을 표시하는 체계 그거를 표색계라고 부릅니다 색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뭔가 도표화 시켜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체계화 시키는 거 그거를 표색계라고 부릅니다 표색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종류가 좀 나눠지는데 그 종류별로 특징들도 있고 장점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볼게요 표색계는 보통 심리적 물리적인 색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현색계와 빛의 혼합을 기초로 색을 표시하는 혼색계가 있다 색 표색계에는 누가 있냐 현색계와 혼색계가 있다 자 실제 이거 외우게 할 때 그렇게 현색계 현실에 있는 물체색 현실에 있는 물체색 현색계 그다음에 빛에 의해서 빛 너무 많이 보면 어때요 어지러워 혼자랄 것 같아 그렇죠 빛에 의해서 빛의 혼합을 가지고서 만든 거 혼색계 이렇게 좀 외우시면 헷갈리는 거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아 현색계 현색계 뭐지 막 헷갈릴 때 현실에 있는 물체색 현색계 빛에 의해서 만들어서 어리어리어리 혼색계 그렇게 좀 편법이지만 그렇게 외워 주시면 쉽게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현색계부터 보겠습니다 현색계 현색계는 물체색을 표시하는 표색계예요 삼속성과 색표에 의한 방법으로 색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현색계로는 면세표색계 우리나에서 쓰고 있는 거 어 현색계 현색계 두고 우리는 뭐 면세표색계 또 NCS PCCS DIN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안에 칼라 차트 특히 일러스트 보면 칼라 북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안에 PCCS NCS DIN 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체계가 뭐지 궁금하시면 그 일러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칼라 스와치 창이나 이런 데 열어보시고 그 패널에서 그 표색계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 인쇄 돼서 칼라 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 가격도 좀 비싸고 일반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공업 우리나라의 공업 규정은 누구로? 원세표색계로 채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명도 단계 채도 단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다 원세표색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색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현색계는 시각적, 감각적 느낌을 나타내기 아주 적절합니다 색표, 개수, 임의 조절도 가능하고요 단점은 광원의 영향은 얘는 물체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원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변색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노란색 칠해놨는데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보면 색이 약간 바래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보죠 변색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색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빛에 의한 색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물체색, 물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되게 좋지만 인쇄나 이럴 때 좋지만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디자인적인 작업을 할 때는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혼색계 해볼게요 혼색계 혼색계는 요거 색광을 측정하는 표색계다 심리적 문의적인 빛의 혼합을 기초로 하여 색을 표시하는 체계고요 CIE 자 CIE가 빛에 의한 색상 표시나 뭐 이런 색채 관련된 표준에 작업되는 뭐 가이드 같은 거 발표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CIE 국제조명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서 만든 표색계는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입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한 오류 잡아낼 때 이럴 때도 CIE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CIE 표색계는 XYG 표색계라고도 합니다 XYG 자표값에 의해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XYG 표색계라고도 부르고요 스페트럼에 나타나는 색들이 활 모양의 곡선으로 표시가 되고 백색광은 색상각형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색채학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거에요 그 색상각형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밝게부터 외곽으로 넘어서 빨간 초반으로 그라디언트가 쫙 이루어져 있는 거 자 그게 CIE 표색계입니다 CIE 표색계 자 이 혼색계의 장점은 무엇일까 정확한 수치의 개념으로 표현이 좀 가능하다 탈색 변색에 분리적 영향을 잇지 않겠죠 빛으로 구현하니까 단점이라면 색의 감각적인 느낌이 좀 없고 측정 기계가 있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02번으로 넘어가면 자 먼셀 색채계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현색계 중에서 먼셀 표색계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먼셀의 색채계는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셀의 색채계는 1898년도 미국의 먼셀이 창안한 표색계입니다 지금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색계이기도 해요 먼셀의 기본 원리는 물체의 색지각을 색의 3속성 Q, Value, Chroma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규정에서 3차원적인 색입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거 칼날치 막 붙어져 있는 거 미술학원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먼셀의 색입체예요 자 먼셀은 이제 색상, 명도, 채도로 구분해서 얘를 색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색상에서는 특징을 보면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이게 다섯색의 기준이에요 원셀의 가장 순색, 가장 오리지널 순색 그래서 얘는 글자가 한글자씩 되어있어요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그래서 하나씩 앞자 하나씩 땄죠 중간중간 주황 이런 애들은 하나씩 더 들어가면 뭐가 될까? 10색이 되는 거야 10가지 색상 자 그럴 때는 Y, R, G, Y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색깔이 중간색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대책상에 간색을 추가해서 기본 10색으로 나누고 있다 색을 이어지도록 둥글게 구성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부른다 색상환에서 서로 인접한 색을 유사색, 원거리에 있는 것을 반대색, 또는 보색이라고 얘기해요 보색은 색상차가 많이 가장 많이 나는 색이에요 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애들이야 두 색을 섞으면 무채색에 가까운 회색이 된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명도 한번 볼게요 맨 위에 흰색을 두고 맨 아래에 검정을 주어서 0부터 10단계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도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도는 1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저명도, 중명도, 고명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호는 N으로 표기한다 숫자 앞에 붙여서 무채색을 나타낸다 뉴트럴 색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O, N 이렇게 표기하는 거 그렇게 붙이는 게 먼셀에서 쓰는 표시 방법이에요 그 옆에 줄 넘어가 보면 채도에 대한 부분이 등장했죠 채도는 무채색을 채도가 없는 0 무채색은 0이에요 0 0이고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은 14로 규정하는데 자 여기 색상원을 색상원을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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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좀 둥그랗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위에서 뚝 잘라본거야 가장 중간부분 딱 절단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 얘는 이 옆을 이렇게 어떻게 되나 수직으로 자른거 얘는 수평 단면이고 얘는 수직 단면이고 그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건데 가운데를 잘라서 봤더니 채도가 가운데는 0이에요 끝으로 가면 아까 뭐랬어요 14까지 이루어진다 했죠 제일 길게 나오는거 자 그래서 멀리 멀리 가면은 점점 채도가 높아지고 가까이 오면은 채도가 낮아지고요 순색을 끝에 있는 색을 순색이라 부르는데 이 순색의 채도값이 지금 어때요 들쑥날쑥하죠 색에 따라서 채도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거는 빨강과 노랑이다 자 면센의 색입체를 한번 보면 면센의 색입체도 설명 문제로 되게 많이 등장해요 색상 명도 채도를 조합해서 색의 체계를 입체로 표현한 것이고요 색입체를 세로축에 명도 세로축은 명도 그룹 둘러서는 색상 가로 가로 로는 채도 를 나타내요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를 조합해서 세개의 체계를 입체로 표현해서 세로축은 명도 입체의 원을 따라서 색상이 쭉 노열되어 있고 중심의 가로축을 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시험에 풀어서 많이 나오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나 가운데로 오면 채도가 0이라고 높고 채도가 낮고 채도가 높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색계 중에 우리나라는 먼살표색계를 중점으로 쓰고 있어서 먼살표색계에 관련된 질의가 되게 많은 편이지만 또 얘에 또 양대산맥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스트발트의 표색계에요 오스트발트 표색계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1923년도 독일에 오스트발트가 발표한 색양에 따라서 규정한 표색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세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색계에요 검정양 B에다가 화이트량 W를 섞어서 순색에다가 어떤 어떤 흰색과 검정 을 얼마큼 섞었냐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서 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체색은 흰색 검정색 순색약 합쳐서 100% 여기다가 흰색은 없고 검정색 없고 순색 100이다 그러면 우리 순색 100짜리 원색이 되는 거죠 거기다 흰색을 섞고 검정색 없고 순색이 있다 그러면 명청색이 되는 거고 검정색 있고 순색약 섞으면 우리 암청색이 되는 거죠 색상황 색상황은 헤링의 사원색선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오스트밸드는 사원색선 헤링의 사원색선을 근거해서 노랑 빨강 파랑 청록 이거 가지고서 색상황을 쭉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가지 색상인데 4가지 색상의 중간 색상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총 24가지 컬러를 만들어 낸 겁니다 기준이 되는 색상 기준 헤링의 사원색서를 빨강 파랑 초록 청록 빨강 노랑 빨강 파랑 청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색입체는 삼각형의 회전체의 원뿔을 위아리로 겹쳐놓은 것처럼 아까 이게 원색 같은 경우는 이게 좌우가 대칭이 아니죠 비대칭이에요 위에서 봐도 대칭이 아니야 근데 오스발드 표색에는 쫙 똑같아요 몇 퍼센트 섞냐만 따지는 거예요 순색을 끝에다 놓고선 순색을 끝에 놓고선 흰색과 검정색으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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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을 것인지 그 퍼센트에 따라서 애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우리 옛날에 주파날 같은 느낌 우리 주파날 같은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들이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원뿔을 위아리로 겹쳐놓은 복원뿔 형태를 띄고 있는게 오스트발드의 표색계에요 자 우리 요렇게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원셀과 오스트발드는 대표적인 표색계고 특히 우리 이 색체계는 현색계와 혼색계로 나눠지고 현색계 안에는 원셀 표색계를 들 수 있고 혼색계에서는 빛에 의해서 보여지니까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CIE 표색계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표색계 이름까지 외워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감사합니다.